도나라 노릇땅에서 가장 바쁜 하루를 보내는 사람 황실의 황재도 아니고 강호물인 고수도 아니고 바로 이 정솔이다니까 어이! 정솔이! 네! 갑니다! 먹고 싶은 거 다 갖다 줘 알고 싶은 거 알려줘! 무슨 소문판은 어딨냐 어이! 정솔이! 여기 찌그러지면 눈새가 어디냐 강호가 어쩌다 이렇게 난장판에 판이 되었나 주군이 고수가 서치고 엉터리 빙은 발리고 핏척을 따니고도 나타나지 않는 놈에 핏척을 받아 두고 섬원 섬 오줌 싼 놈 비누 장소 잘 못 알고 내 맘대서 버튼 놈 한만 세 명 괜찮은 애들 짐승에 몰리는 놈 천바사파마가 놀리는 놈 경계선 흘려지고 사귀를 대접받고 천정고수 전설되고 어린이 쪽은 누가 있을 때 여름이 없구나 어린이 쪽은 여름이 있을 때 뭔가 없구나 보인사 두 명 아멘